며칠 들어왔어? 여기 바로 옆집 하나 기다리고 하나 더 총 없었거든 따라가서 볼게 2층에 있다 2층 맞았다 바로 이쪽 기저기저 없다 폴 하나씩 있어 빠지고 있어 올라가서 정면에 있어 내가 먼저 갈게 오른쪽에 있는거 같아 나 붕대 먹어야돼 표상 팔아줄게 하나 그걸 원했어 왼쪽집 빠져 왼쪽집 간다 망파가 갈게 더 있는거 같은데 나 피줘 나 살렸다 그나 빨아봐 죽기죠 왼쪽빼까 다 봐줄게 나 살리고 있는거 있잖아 옷 살렸어? 랍스 하나야? 학교 찍혀있네 연막 꺼지만 하자 내 쪽에 문이 있어 이거 열고 죽이자 여긴 끝났어 고고고 지붕이 안나 옥상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 살릴게 내가 보고 나이스 나이스용 동행 끝 1키딧 있다 집 다시여 그냥 자 쏜거야 지 홧킥 꼽다 와 집디와이스 리 왼쪽 왼쪽 살려줘 살려줘 형들 나이스 나이스 아니 홧킥 꼽니? ㅋㅋㅋㅋ 다시 하나고 집디야 둘 더 자 롯한거 같았어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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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집안에 맞어 안에 있다니까 임마 난 덮았어 난 탁친에 가졌어 왼손 되게 꼬이네 집에 셋 다 있을 수도 나 꼭대기까지 차 찍어볼게 아 블랑디 하나 블랑디 블랑디 기절 1번 나이스 집 나오는거 볼게 아 더 있다 블랑디 기절이고 1번지 에이스 알아 옥상 알아 라스트 옥상 내려갔어 왔어 바로 차타고 와줘 붙어있을게 발소리나 안들려 옥상 그대로다 핀가고 쉬워볼게 간다 맞았어 계단이 있냐 나이스 계단 어디지 옥상 가는 계단 아 여깄구나 상관 필요 오케이 내가 뒷꽉 잡아줄게 음 시시 보인다 하나 보이고 하나 보이지 하나 보이지 빠지는 것도 있다 할만한 기절이야 내 머리 2번 할만한 기절이야 왼손 왼손 머리 찍어줄게 스트리트 찍어줘 나 업어줘 모락지 살려줘 모락지다 큰일났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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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들 다 아니 형들 다 죽였어 아니 이미 깠는데 아니 이미 깠는데 어 조박질 할게 조박질 할게 총관이 다 빼 야 개새끼야 대박 도망쳐 이 친구 호랩뼈 두 대 맞고도 안죽어 후